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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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하나둘 어차피 하나둘 했네 가자잉 영수nahmen기를 끌어으 빨리 없애줘 미친 무치녀석 비키라고! 오오오 야씨 여기 귀천빼주마요 기원참이나 맞아라 꺼져 헤이지 플래시 강화 버전 한번 가자 아이고 뭐로 자폭했다 아이씨 아이씨 원으로 해야되네 으아아아악 미안해 천진밤 안녕 천진밤 괜쎄다 이거 멀티에서 데미지 얼마지 이거? 너무 센거 아니냐? 왜 일부러 한거라고? 아니에요 골세전에 써야지 뭐지 진짜 고인물 플레이는 멀티 나중에 하면 보여드릴게요 관전이 되거든요? 다 50단 콤보 기본이야 다 50단 콤보 으아아아아아악 네빵 아 안돼 피가 없어 자폭할라그랬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이 녀석 손오반 자유를 사랑하는 16골을 오반이가 컴퓨터중에 제일 잘해요 이옷 이걸로 봤네 이걸로 봤네 가랏 나 에응요 기술이 재밌는게 없쇼 쪼쪼 남편 미키라고 있는 녀석들아 야 피가 없으면 죽는게 낫겠는데? 자폭하면서 이게 왜 3명씩 나와? 보스즌이니까 자폭스죠 마고 자폭 3번 가자고? 되나 그렇게? 어어어 나도 있거든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착 한 번 자폭하면 되죠? 어어이 어어이 흐헤헤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한 번 더 남았지 지금 좀 없애고요 살았다 또 자폭 되네? 바꿔 바꿔서 3개 또 모아 흐흐흐흐흐 또 안될거 같은데? 쟤 왜 자폭인데 살아있냐 바꿔 어씨 어씨 기가 어디갔지? 안돼! 장볼게 해야해 어 야 저기 기념이어서 여, 6, 6, 6개 모아서 한 번에 가야겠는데? 미친 기념이야 어어 야 장난하지말고 기념님 기념님 빠아이 기 왜그래 깜짝 놀랬잖아 소환사 소환사 5장 넌 마지막 희망 16호가 얘기하는 숨겨진 진지 가는 길에 클론이 있어 빨빨리 얘기하라구 아 모모 아 아 20호 21호는 아 21호는 수 많은 전사의 세포를 합성에서 만들어준 셀조차도 뛰어넘는 궁극의 인조인간 아 아 졸업을 고효일까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과 성고쿠도 사람을 고여 하지만 21号의 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녀의 주랄성과 성고쿠도 사람을 먹으려는 것입니다 생활을 먹으려는 것이 아름다운 에너지에 강력을 받습니다 나의 성격은? 나의 성격은? 나의 성격은? 나의 성격은? 에네르기吸收는? 왜 그런 걸 필요한지? 이건 아무거나 예측이 될 것 같지만 21호에 이석된 사이벌이 생긴 것들이 생긴 것들이 그녀의 구속의 행동은 지금 21호의 인간에 뭔가 대단한게 있을줄 알았는데, 그냥 흉폭한 녀석이 있어 충동 착한 21호랑 나쁜 21호가 있다 폭주를 막기 위해서 21호가 16호를 살렸네 막으라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산타상님, 유격으로 감사합니다 부럽다던데 고마워요 뭐가 있다고? 뭐지? 끝까지 말해 링크 시스템은, 먼저 Dr. Gero가 개발했지만, 그녀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을制御하려고 했다 링크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制御이 가능한 것인가? 나도,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링크 시스템은, 링크 시스템은, 당신과 똑같은 것이다 역시 링크다 지금 보면 16호 옷이, 새 옷이랑 좀 비슷하네 흡수해서 그런건가? 16호 흡수했었나? 아님 터뜨리지 않았었나? 완전체국수랑 좀 비슷한거 같애 터뜨렸죠 다른 놈 없어하고 링크로 어떻게 해보겠다 얼른 내 몸으로 돌려보내줘 시끄러 클론 그만잡고 그냥 보내줘 니네들끼리 알아서하고 다른 놈이랑 링크해 다른 스티머랑 엔딩 보여줘 클론을 전부 다오는 데 링크를 개조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클론은 어떻게 다오는 데 할 필요가 없지 21호의 훼쇄총도가 지금의 너희는 지금의 너희는 너희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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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빙봉구지 흑봉구지 호스팅하라고? 호스팅해서 엔딩을? 제발! 안돼! 아 미친 클론 진짜 아 이쪽에 길있고요 여깄다 여깄다 한번만 싸우면 되고요 누구를 잡을까 천진반셀 그 다음에 프리더셀 천진반셀 천진반셀 오바니만 피하면 피해가면 돼 오바니가 좀 쎄거든 컴땅 이리와 맞아 다른 기술 좀 연습해야되는거지 대구법 어 야야야 왜그래 어 야 왜그래 야 어 왜그래 김반이형 김반이형 이 정도 실력 아니잖아 아 야 으에에에에어 지가아 흐흐흐흐흐흐 잡폭 말고 L1으로 하는 3줄짜리 피싼기 너만 잡폭 야 이글로 하자 내 피 가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너만 잡폭이야 어 워리다아~~ 전부 계속 나오는데? 나이스 여기가? 가자아 마무리하자 가자가자 몇장이죠 지금? 새놈이네? 트랭크스 좀 센데? 컴퓨터 트랭크스랑 소노배 좀 센 트랭크스만 빨리 보내면돼 아주 꺼졌고요 트랭크스만 금방 6개 모아서 3자폭 가자고 일단 얘 보냈고 2자폭 될라가? 가라! 에잇! 으야아악! 으흐흐흐 아아악! 또 안될거 같은데? 가라! 에잇! 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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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면 이거지 이놈아아악! 으야아악! 안나가 안나가 와 저것도 많이 다는데요? R1으로 하는것도? 저거 공중콤보로 쓰기좋다잉 이십이로의 상태가 이상하다 링크해보자 갑자기 뜯어놓을세 착해졌어 아아악! 오오오오 이중간 되기전에 사람이였어? 아아악!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인종이가 16호라고? 모델로? 아 나이가 좀 안 맞는거 같은데 16호가 그럼 아들이었단 얘기야? 아 그 닥터계로 부인이에요? 닥터계로 아들이 16호였나? 어 그러면 닥터계로 부인이었어? 21호가? 그러면 아내랑 아들도 다 만든거야? 아 이번에 멀리있네 최대한 루트 여기 두개 두개 어차피 두개 잡아야되는 모델로 만드는거지 진짜는 아니고 인조인간 모델로 만든거 아닌가? 닥터계로 쥐 어디 5반이네 5반 너가 좋아하는 16호로 보여주겠다 아래옷 탁헤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닥터게로 박사가 인종이가 20호 아니에요? 걔가 박사 아니였나? 인종이가 20호 그 네모난 모자 쓰고 있던 애 뭐야 아이씨 생겨버렸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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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걔는 19호게 20호 말이야 20호 20호 할아버지 19호는 약간 썩떡하게 생긴 해 걔짓한테 페빠지네 공격 문 좀 바꾸자고 쉬워가지고 구제 바꿀 필요가 없었듯 계속 이게 이걸로는 죽을 거야 굴러야 지금 은 molecular 이리와 라이 애쩡 이 Bren 이 이 이 경호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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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가샤 호 으하 여 던져버린다 이틀 이게 안 잡힌다 이틀 질퇨어 반대 아 휴가 음 잘가 방해하지마잇 트랭크스 있다 지금 엔조인과 심족구가 피가 별로 없어 3단계 모아서 자폭용으로 써야겠어 개걱 금방 슨기 슈기 첨배 슈기 cripple UFC are we 3단계다 아 트랭크스 보내 트랭크스 트랭크스 보내야 돼 자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흑 흐흐 흐흐흐 흐흐 콩쿠라 도라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앗 아앗 로드 렌쌈 로드 렌쌈 의미없는 클론들이랑 싸움 21호의 상태가 이상하다 링크해보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링크만 해! 정신상에서 얘기하면 발작이 안일어났네 집에서 링크만 하라고 자기도 원래 인간이면서 간다 공략 간다 엠 이즈 흐음 아 기억이 아예 없네 으분함 대희분함 흐흐흫 16호가 아들.. 아들이 모델이라니까 16호 죽으면 안되겠네? 이.. 이 전부에서 죽었잖아 모자 에이 씨.. 또 두번인가? 아니 3장은 캐릭터도 안주고 이게 뭐냐? 두마리.. 두마리만 계속 쏘고있어 밸반데? 잡지마 이놈아 잡지마 이놈아 잡지마 이놈아 뒤덕이 잡지마 자, 대단해 자, 대단해 자, 대단해 자, 대단해 가다 가다 아, 다다한 기념 친구들 부르지마 친구들 부르지마 역시 자폭만하진 못하구만 그중 콤멕콤멕 자폭 피좀 달고 아니면 보스한테 아.. 아까 전타임에 자폭 쓰고 여기서 피쳤어야 되는데 마이투먹고있어 마이투먹고있어 저가 웃을때 잡게하면 되겠구나 너 17호 부른다우네 17호 불러서 때리고 쓸 때 가서 잡게하면 되겠어 요렇게 요렇게 잡..아잇 요렇게 잡고있어 오늘 운동 봐야지 지금 스킵이야 스킵 공격 에이씨 좋게 갑시다 콜로시 에? 오바니 자폭으로 보내자 자폭하면 어차피 피 다 다는데 처음부터 16구로 싸우는게 이득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어어 하아아아 와 이거까지 들어가네 잘 봐 박찍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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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기까지 똥치 빠샤 오오오오옷 잡투 때릭이야 잡투 때릭 퓨 쥬 쥬 쥬 쥬 쥬 마샤 근데 레벨 1을 써요 쥬 쥬 쥬 자포 깔 필요 없겠는데요? 쥬 쥬 쥬 으아악 이거면 죽겠는데? 혈주 플라즈 쥬 쥬 쥬 쥬 쥬 쥬 16거 잘 쓰면 좋은 수비 쥬 다이몬고로 오 그렇죠 클라크 다이몬고로 싸이 막고 잡기도 있나? 점프 잡기는 있던데? 점프.. 빼면서 잡아야 되는 거? 21의 상태가 이상하다 아 그냥 계속 상태만 보라고 그렇게 이유가 알고 싶어? 아 17호랑 18호는 인간을 개조한 거였어? 16호는 그냥 무에서 재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오오 맞어 16호 무에서 재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정도 그러는데 제발 하나님 맙소사 두마리는 잡아야겠구만 잠깐만 일로가.. 아이씨 아이씨 맞지 마 이놈아 맞지 말라고 근데 16호를 빼줘 이걸로 하면 레벨 1이 안 나는 거 없나? 오오 랩퍼 안 돼! 어어 랩퍼 상립 여기서 자폭을 했었어야 되는데 피가 별로 없으니까 어쩜 안 돼! 던져버리기 이거 몇 장이지? 아직도 5장밖에 안 돼 9장밖에 안 돼 9장까지 있다면서 던져버리기 오오오 피었으면 스파킹하면 피타요? 아 그래? 오늘 저거 더한 php 아니요 저거는 힘드다 9장 오오오 슈 오오오 셀카르 킬 대신 맞아죽고요 아우! 못 막았네 미친 기술 쩐던데 아아아아하 하하하하 점프를 못되게 하네? 제가 1머라인... 1머라인... 있는'll 저place Pers팀 호오.. 호오오 누 owner 무슙 멋있게 서있어 에이 죽어라 내 생각엔 멋있게 끝내면 안돼 더 오래걸려 멋있게 끝내는게 드래곤골 지구는 맨틀의 구멍이 몇개나 뚫려있을까 저거 vr이에요 vr 이거 진짜 9장까지 있어요? 지금 5장인데 이거 깨면 6,7,8,0 4장 동안 클럽만 싸워야되는거 아니겠지? 급혐인데 멀티가라고 엔딩을 봐야될거 아니 진엘딩이라메 원래 멀티게임이예요 신선은 그냥 걷을 수 있어요 누구야? 놀아와봐 어 기뉴 따위한테 어 뭐야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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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코라 계속 나와 기뉴특전대 어 위험한데 두 마리나 남았는데 어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네 잠시만 손해고요 꺼주시고요 오케 질뻔 진리가 있겠습니까 21의 상태가 이상하다? 어 다른 스트로 뜨네 히히히히히히히 흠 다이브 18곤의 히히히히히히히 그래그래 그만 좀 싸워 이제 클로니랑 다이브 어 어 어 천에 물었다 누구지? 쎄 또 흡사로? 쑤 심마 소리 아 말 느리네 왔네 쟤는 좀 말이 느려 멋있는 데 말이 느려 쨘 쨘 쨘 쨘 情報をもらっていたのだ。そしてようやくわかったのさ。 する男か。 すべてはそこにいるのは21号の差し金だと。 ごめんなさい。たぶん私がやったんだと思います。 なんだって。 すべては21号が今の状態になる前、衝動に支配されていた頃にしたことだ。 だがその頃の記憶を今の21号は持っていない。 セルたちをよみがえらせた目的も、方法も分かりません。 だけど、人工精神を作り、リンクシステムを使った形跡は残っていました。 21号 목소리 누구예요? 어제 들어봤는데 목소리。 そんなことって。 運命の人がいるのだって。 今の私はそんなジョープに付き合う気分じゃない。 運命の人がいるのではなくて、どうしても思い出せないと言うのなら。 力づくで思い出させてよ。 見るがいい。 リンクしているのは人工精神。 ここまで力を引き出すことはできないかしだ。 あれなら、抑え込んだよ。 あれなら抑え込んだよ。 私の言いなりになるよう、そう悪見したよ。 んな インクで3つです クルチョシ 私を通して 負け物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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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ーボリーの私局を 負け物だ スプリドルは キフタウリーが 負け物だ ああ ウインフォーです 全装置き トウリーが 負け物だ トウリーが サーボリー 負け物だ 削ると 単紋して マインブーの変化 いくつの アメリーが全装置き 마인보우야, 벨트까지 똑같애! 오토 똑같애, 밑에 오토 어? 근데 룬이 변신 안했네? 룬이 빨갛지가 않은데? 소중한 사람 마인보우 선 마인보우 선 아, 드디어 동료가 돼버렸다 이제 3명이네, 드디어 21호나 어, 21호 31레벨이네 와, 셀은 레벨 3, 마이너스 셀인데도 42야? 21호 기술 좀 볼까요? 저 밑에 4칸 뭐야? 저 밑에 4칸 뭐야? 아, 이거 필살기가 아니었구나 필살기 좀 볼까? 어... 뽀또웨이브 뒤로 앞으로 뽀또웨이브 갑니다 뽀또웨이브 아, 이거? 이거 밑에 뭐 생겼다 저거 뭐야? 기술 한 번 쓰니까? 바뀌어지면서 필살기가 썼네 뭐야, 이렇게 못해 세 뽀또웨이브 나가라구만 아, 기술 뺏어오는거예요? 저거? 남의 기술 뺏어올 수 있어? 기술을 먹을 수 있다고? 욕장 다시 폭주 16호에 결사에 가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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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 그냥? 저거... 저거... 그래 먹어 저놈 나쁜놈이라 먹어도 돼 여기 다쳐가지고 이상하다... 쟤네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흐흐흐흫 먹어버리면 이제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거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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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겨나갔어 흥겨나갔어 나... 이번에는 링크도 안 되다니 흐흐흐 정말 맛있다 어어... 뭐지? 누가 공격했어 뭐야 힘이 있었어? 16호 자폭한 줄 알았어 헐 아들이라며 헐 빨리 구해줘라 헐 다들 맨날 16호 외치기만 하고 구해준 사람 한명도 없더라 세번째 죽고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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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흔적도 없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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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폭주잖아 그... 남났땅다 하... 하... 하하 하 Drum 하우... 하... 하아... 하다 하... 그 다음에 악... 이ünd로 된거야? 눈이 빨개졌나? 아니네... 헐 뭐야... 20으로 된거야? 눈이 빨개졌나? 아니네? 헐 뭐야 두마리야? 헐 뭐야? 형체가 두마리인데? 몸이 분리됐나보다 와 재탕 쩌네 마인부랑 똑같잖아 어? 분리돼버렸어 마인부같이 생겼더니만 잘됐네 조금 못보이노 표절의 표절임 힘이 쟤? 힘이 쟤가 다 가져갔어? 셀 과자 셀 도넛이다 아 배고파 먹고싶다 어려운 힘이 쟤가 어이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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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비룡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내가 뭐.. 이상해졌어 뭐지 저거? 22로 와 이 힘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고속의 힘이야! 단정같은거 생기 셀하고서 셀처럼 셀피부 어? 좀 있었어 기가 딱봐도 연기 조금이라서 안죽었죠? 손님 제발 제발 클론 다 먹어주세요 21호 앙 부탁합니다 세상에 퍼져있는 클론 니가 다 먹어라 우리 애들 다 모아서 한 번에 갈테니까 클론도 다 먹어줘 가는 길에 또 제발요 우리 클론이랑 싸울 필요 없잖아 그치? 어? 설마 우리 착한 21호를 링크를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클론이랑 싸워봐야 된다는거 아니야? 9단까지 계속 링크로 업해 우리는 21호 악을 잡기 위해서 강해져야된다 이런거 아니겠지? 흠 헤프 본른 이 메인 진료는... 이 메인 진료는... 이 메인 진료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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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스토리를 깨야 21호를 사용할 수 있어 멀드에서 21호 사기인가요 님들? 난 그냥 스토리 볼라고 하는건데 오리지널 캐릭터니까 이 게임에서 지금도 쓸 수 있어? 아 그래? 아 20브로 사기에요? 랭킹 1이 갔어? 어 그래? 제발. 제발 혼자가 제발. 설마. 이렇게 3시 가는 건가? 16호 없어지고? 17호 없잖아. 연구소 시설로 가고 있다.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16호 좌폭 너무 써서 그런지 죽어버렸어요. 제발. 인조인과 16호 파괴되어 팀 평소에서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9장까지 있어요. 지금 6장인데 6장 2번, 7장 2번, 8장 2번, 9장 2번. 8판 싸우면 되거든. 왜 기술 모르니까 어차피 알아보는 김에 해도 되는디. 뭐 뺏었다 또. 에너지파 뺏었어. 아. 저걸로 찌른 다음에 뺏은 다음에 그 기술을 썰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아. 에너지파. 오. 상대방 계속 빠지는 스타일이네. 아. 핀서감 안 맞았어. 어어어. 어. 짓만이 형. 짓만이 형 왜그래. 어헉. 어헉. 몇몇 쐈죠? 몇몇 쐈죠? 희사기! 오오! 쎈네요? 쎈네요 기술 훔쳐서 쓰는건 좋네 도시 날아갔다고? 어 괜찮아? 드래곤불로 다시 복구하면 돼 퀵걸로 기술 훔치자 훔쳤다 훔쳤다 훅 실패 퀵 스윽 청양고마 revving 매퍼 기술도 어떻게 빼서? 한 번밖에 못 뺐나요? 두 번 어떻게 뺐죠? 어어 어어어! 매퍼야! 죽어! 다른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좀 바꿔줘야겠다 체력 많이 차는 걸로 음... 체력 상승? 피! 피! 피 회복 없나? 매틸 좀 체력 회복 피! 뭐가 좋을래? 2핀 데미지 회복 또 3레벨짜리 없나 해서 레디! 고! 뺏었다! 에브리파 패스! 컴만 엑소루트 릴리스 볼 앱소루트 릴리스 볼 보르 데보르 스태프 테이스팅 컷 이게 뭐야? 흠 어럿! 우오! 맞아 레벨 3 있다고? 오케이 어 위로 쏘고있구나 이 게임의 스토리는 그냥 안했대요 철권같은 격투게임이야 응? 뭐야? 억울어도 좀 창기조로 끝나잉 응 정말 창의적인 PC방법으로 원군 등장 오공 오공 여기가 연구실인가 본데 저게 뭐죠? 자뽕? 어 걸렸다 하필 제일 약한 17호가 쏘면 어떡하냐 다같이 쏴야지 기스도 안나는데 아 저게 파동으로 애들이 약해지게 하는 거구나 하필 아 아 이야 바퀸 하나로 지구상의 모든 전사를 푸리도 까지? 지구인도 아닌디? 그 다음에 그걸 먹을라고? 저 스위치 하나로? 역시 닌텐도 스위치 아 죄송합니다 저게 단점은 지도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이예 초록색 같은게 그건가? 실장에서 끝나는거?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착한 21호가 어디서부터 들어본 스토리인데? 흐흐흐흐 막어! 막으라고! 차력서 뭐냐? 쏘라고! 뭘 쏴! 묵어버렸네 저런붓도 먹어? 구경하냐 아니 안 기를게요 그냥 이기세요 이십이로는 흐흫 안 기를게요 어? 어? 모두 엎드려! 구원참! 왜 말하면서 쏘냐 그냥 쏘지 멍청멍청 그냥 쐈으면 잘리면서 스위치 딱 가지고 오실 텐데 멍청멍청 멍청멍청 됐다 된다 손오공이 해줄거야 손고크가 해줄거야 고크가 고크가! 샌둥! 야 미리 좀 가지고 오면 안되냐 이 녀석이 다 와가지고 고크가! 오기전에 갔다 들렀다 오지 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미리 준비해둬서 역시 카린이야 역시 카린이야 너가 21호의 분해된 나쁜 녀석인걸까? 왜 이렇게 알고있다 오공 알고있다 오공 손오공 손오공 왜 사장 다 알고있냐고 손오공 세번째거든 손오공도 그래 없애자 없애 손오공 불로 가자 손오공 아 왜요? 아 지금 먹어요 또 키워서 먹을라구 손오공 더 키워서 먹을라구 손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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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쎈 상탠데? 헣 순간도 바로 보고 배워버렸어 말도 안 돼 보기만 해도 그냥 배워버리다니 에반데 그걸 왜 보여줘가지고 오미 내 생각 손오공 더 센 놈이랑 싸우고 싶어서 더 세게 싸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보여준거 같은데 손오공 센 놈이랑 싸우는거 좋아하잖아 미리 갔다왔어 일부러 보여줬다 이거 더 세게 해서 잡으려고 싸움강이야 싸움강 신전에서 신전에서 평소와 다른 싸움강 평소 어떻게 싸웠죠 아냐 결혼한 상태야 지금 결혼한 상태야 목소리 부드러워진거 봐 18호 고마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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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냐? 그래 소동우 싸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세에도 빈틈이 없었고 힘을 숨기고 있는 거 같다 아아 참사기 즐기고 있어 Do you really mean klaàn공의 타소에 정체할 quiere 마ickers 도립이 wil 비費하는 hue 그러나 그러니까 bun 어쩜 house dies 이런 자세 사죽 다 합쳐서 싸워나보다 16호요? 16호는 또 만들면 돼 자 여러 캐릭터가 됐고요 마지막에 여기로 가야되는 것인데요 어차피 두번은 써야되니까 자 조합을 해봅시다 뭔가 이벤트 나오는거 아시는 분 크리링을 하고 얘 인유행가 10화로 하면 뭐 나온다 그랬던거 같은데 쌍둥이 공격이 크리링이 대신 나온다 그랬나? 이렇게 셋이 가면 이벤트 나오나요? 크리링 야무치 10화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야무치? 이렇게? 이렇게? 상태가 안좋은 조합이 있네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랫동안에 한 번만 싸우면 된다고?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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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야무치 글자 불쌍하다, 야무치 맨날 끄트린다니 빨리 야기라 그래, 턱시도 가면 성우냐? 인종인사 18호에 그 3레벨짜리 기술을 쓰면 크리링이 대신 나온다는데 그거 보면 되겠니? 그냥 쏘라고 가네하메 외치지 말고 이랬어 콜로요 콜로요 스태이 한번 써보죠 아, 진짜네 흐흐흫 암말 안하네, 크리링은 쉽지로 대신 나오네 여기 다친다오니까 목소리 으아아아아아아아! 하으! 그잉! 모으으으으으읏! 하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 스프! 크라 쓰기나! 헉! 크라 쓰기나! 뱉! 로그타스가 pessoa 뱉카이 bases. 크라 쓰기나! 크라 쓰기나! 크라 쓰기나! 우! 소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유! 흑흑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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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킬리 안넣고 쓰면은 10 đó가 나오잖아 크리닌이 크리닌을 때린다 어? 어헤헬헬 크리닌이 뭐였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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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에이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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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는 없어요? 크릴 잉하고 십팔하고 이벤트는 없나봐? 야무치껏 뜨고 뜰라나? 다음.. 다음 조합? 다음 조합 알려주세요 요게 밑으로 갔으면은 한 번만 싸웠는데 그쵸? 21호랑 9호랑 한 번 가보자고? 있어? 5021호 피콜로? 5021호 피콜로? 5021호 피콜로? 5021호 피콜로? 요렇게? 이건 스토리 베스트에 못 보잖아 그치? 스토리에서밖에 못 봐 스토리에서밖에 못 봐 . 네,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레っ子, 그 사람. 나도 그렇지만, 많은 지금 이 팀이, 그 사람은 손의 적들이었다. 아, 너? 처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녀석은 도전과 함께 싸게 되었지만, 이 녀석은 자신의 믿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없지 않습니다. 잘하군요. 흥,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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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궁은 왜 넣은거죠? 5궁은 어디갔는데? 5궁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5궁이 나와야 이게 나오는건가? 뺏었고요? 요걸 뺏었네 오엠는 날씨가 되죠 고맙은 날씨가 되겠는데 긍쓰 좀 뺏긴 날씨는 그럼 뭐에요? 어? 나갔어 아! 내 기... 아! 아! 아빠요! 역시 오바냐 샘 또 뺏어먹으려면 어떡하지? 기술 4개 뺏어먹을 수 있는데 이거 멸티에서 암시할 수 있겠는데? 아! 나만의... 안 돼 요! 뺏어! 뺏어... 와 워낙 없게 맘다 안 나갔어? 우워워악齭 간 항구 간 diesen 지꺼 맡고 죽었어 부리더 지꺼 맡고 죽여 뭐야 5궁, 21호 따로 있다고? 그럼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지금 21호 근데 피가 뭐 많이 달았는데요? 그냥 어디 되나? 지태웅으로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보스라서 이벤트 안 뜰 수도 있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다 뜨네 20호랑 쏙 빼닮았다 아, 약속이 더 쎄다고 싸움이 없으면 억지로 억지로 싸움을 만드는 녀석이야 지구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드래곤블러도 다시 다 살리면 되니까 어떻게든 싸울 수가 있다면 싸우는 동중에 쎄지 말이야 미니 헤매 한참 노 pouvoir 미니 헤매 한참 치우는 미니 헤매 한참 스피드바 미니 헤매 한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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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21호를 찾아내라 다왔다 다왔어 파워? 뭘 또 잡아먹고 있구만 크롬 크롬 다 잡아주세요 아직도 봉인돼있으니까 이미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하고 있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연극이야? 기다려 때려잡으러 간다 오케이 오케이 기가 몬땅 사라져서 클론 다 죽음 이제 클론을 안싸워도 돼 다 잡아먹었다 그만 그만 그럼 더 있어? 그래 지태형 말대로 하자 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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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론하고 뭐가 있는거지? 클론이 대응할 정도면? 흐흫 말하지 말아야겠다 자 최단 루트 요것만 깨면 끝이야 뿌리자 여깄고 어 요쪽에 하나 아 또 둘 둘은 싸워야겠구만 다른 조합 또 있나요 여러분들? 어 21이랑 새로 나왔으니까 21이랑 섞이면 아까 크리링 안봤는데 크리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링으로 한번 버는걸로 위에 또 하나라고? 아씨 나를 왜 안보이냐 늦어 물었는걸요? 없네 5반 21,58원? 에어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잠깐만 김유 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médic 아 좋았구요 어흑 이십이루랑 누구 없어 이제? 스토리 없어? 아 여기 길이 있었는데 안 보였구나 흐끄무레 해가지고